다른 소리 또 들리면 얘기해주세요. 소리 좀 줄일께요. 똑따누라스님 안녕하세요. 간만이네요. 아우. 아우. 딱좋아 아주좋아 아주좋아 밀어냈죠 뭐야 어제 스티브랑 데스여서 두개도 떨어뜨리고 스티브 어려워요 스티브로 미상대하기 좀 수월할겁니다 스티브로 나이스 딩키로 인피니트가 나가야되는데 왜.. 점벨이 나왔지? 아.. 좋아 좋아 마이크 가까이서 말씀 안하셔도 네이프 스냅? 하이하이 새 레버는 오늘 크덕 레버를 주문했어요 아마 내일 올겁니다 아 정폭이 좀 큰거봐 좀만 줄이고 좀만 줄였어 지금 괜찮.. 지금 게임하면서 얘기 조금씩 해볼테니까 괜찮은지 말씀해주세요 시그널 시그널 좀 무리하게 이지걸로 오겠죠? 지온워드 지온워드 님 안녕하세요 아.. 잽했는데 지온워드 어디서 감히 리아한테 짬바를 아이고 지온워드 좋아좋아 아.. 멀리 멀리 멀찌감치 얘기했지 좋아좋아 노스빌 님이 아니구나 어떻게 저걸 저렇게 잘못 봤.. 잘못 봤 수가 있지? 증폭이 아직도 큰가봐요 좀 더 줄일까 지금 폭이 아직도 큰가봐요 지금은 어때요 와..씨 어 회모 좋았다 안쓰던 중량기를 쓰면 이래 안쓰던 기술을 쓰면 이래요 아이스인데 파워크래쉬랑 같이 맞네 아 못 찢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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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이다 인피니트를 맹신한 내가 잘못했어 왜이렇게 밝지? 눈이? 이러면 안되는데 갑자기 나 시야도 좁은데 밝게 느껴지면은 되게 곤란합니다 신라는 마음대로 나가지도 않고 오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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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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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점프를 왜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턴에 알려드릴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건 맞을 게 아니었는데. 잘 노렸다. 잘 노렸다. 맞기에는 약간... 가리가 좀 애매했는데. 그걸 어떻게 안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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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건 아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